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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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손톱 뜯은 부분에 얇은 막이 남아 있어서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손톱보다는 유지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새끼손톱을 양손 다 엄청 괴롭히셨네 그쵸? 네 네 이빨로도 뜯고 그 샤프 알카로운 뒷부분으로 긁어서 익히고 있어요 샤프로? 네 어떻게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샤프 뷔 뷔 보기 불을 넘어 negotiaba 看 생각보다 잘 붙어있었네요? 네. 손톱이 워낙 짧아서 몇 개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튼튼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붙어있었어요. 저 예쁜 네일. 다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랑했는데 예쁘다고 했어요. 얼음 네일이 진짜 예쁘게 돼요. 근데 계속 친구들에게 약속된 제 손 보고 있고. 만져보고. 오른손부터 지울게요. 손 끝까지 자라지니까 뗄게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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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gs. 응. escorted. 그래도 생각보다 손톱 되게 잘 붙어있는 상태네요 손 중심해서 쓰게 되더라구요 제거하면서 보는데 손 잘 붙어있네요 그때 이제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심심했어요 그리고 또 걸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편하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걸리면 또 뜯게 되니까 그때 확인 후에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연장하니까 손톱이 많이 길더라구요 연장을 해서 많이 긴게 아니구요 원래 손톱은 항상 요만큼 잘하는데 그동안은 뜯으니까 몰랐던거에요 연장해서 안 뜯으니까 나 손톱이 되게 빨리 자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거죠 다 regarde 쓰님 뭘 볼까 deployment 손톱이 진짜 많이 자랐다 엄지는 완전 다 자랐고 다른들도 거의 다 많이 자랐어요 오늘은 손톱이 짧으니까 모양이 나오는 대로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었는데 그쵸? 이거 여기에 있었는데 끝에서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음 연장 안에도 바를 수 있는 손톱이 생겼어 무슨 색까지 계속 고민하다 왔어요 무슨 색 할까요? 새해 신년을 맞아서 아늘받던 걸 해보고 싶었어요 진한 보라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좋아하는 데는 다크한 보라색인데 손톱에다가 엿눈한 걸 눌렸단 말이에요 지금 손톱 길이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모양을 잡고 있어서 아직은 열 손가락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모양도 예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열심히 잘 길러봐요 이번에도 예쁘게 안 뜯고 올게요 큐티클도 이번에도 뜯지 말고요 네 태어하고 나면 손톱이 조금 더 길어보일 거예요 덮여있던 게 네 덮여있던 게 드러나서 그래서 이것만 했는데도 이것도 벌써 좀 커졌어요 네 덮여있던 게 너무 짧은 게 이렇게 딱 쓸까 버리면 저는 맥주겠어요 딱 케이크 음 이렇게 귀여울 때가 눈김이 나오네요 근데 왼쪽도 길어졌죠? 네, 너무 깨끗해졌어요 가구만 에 Антон 유명한 아 아니 이거 이거 마이 아니 미 나 핸드폰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